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저 지난주하고 좀 세 번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보강을 해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좀 생겼어요. 다음 달에 끝나는 강의인데요. 1년에 50주 강의 준 거거든요. 2천만 원을 받고 강의했는데 그것도 선금받아 놓으니까 고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고 다음 달에 끝나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같이 좋은 강의도 듣고 제 나름대로 소견을 베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여러분께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1월 다음 달에 끝나니까 12월 말쯤이면 미국으로 갑니다. 가족이 전부 선주, 선녀들까지 미국 사기 때문에 저 혼자 독고 놀이거든요. 저는 매년 겨울에 가서 2, 3개월 가서 충전하고 다시 하루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어요. 금년부터는 금년이 괜찮아요. 금년이 강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할 수가 없게 될 협회에 돼가지고요.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두 주 동안 하면서 제가 그냥 주저기주저했던 협회를 모아서 했는데요. 제가 저쪽에서 강의한 것은 이렇게 미리 다음 주에 강의한 것을 이렇게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해 오십시오. 저도 와다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텍스트를 지점해서 오늘 2주에 기름은 다음 주에 그 강의를 그대로는 게 아니라 이걸 골자로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는 무심한 강의였는가 그랬는데요.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나발라버렸기 때문에 이걸 뽑은 거예요. 지난주에 유명한 뒤에 보면 강나라 시절의 장계 장계라고 씁니다. 뒤에 보면 풍교야각이라는 시위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저쪽 팀에 40여 명 되는데 거기에 강의했던 것들이예요. 이것이 이게 90분 강의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다른 시도 싸드리고 등등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대강 내가 뭐 말씀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풍교야각이라고 해가지고 장계에서 시가 나왔잖아요. 하도 유명한 시라 그리고 그 시 유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꼭 따라야 되느냐 라고 해서 제가 따로 우측에 3페이지에 보면 풍교야각 하나의 시위하고 순도 제가 이제 원래 이름은 김여비인데요. 순도라고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시 우리 글씨 저보다 순도라고 해서 나가요. 자아 못하자. 순도로 나라. 그래서 김여비는 전에 살았던 거고 제 2인생 산후 순도로 살자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계 시위를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해드리는 것이 강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작을 했듯이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 아지자죠. 아지 즉 위 간 그런데 여기다가 진짜를 써가지고 긴 간 이렇게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유홍중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말 내뱉습니다. 원래 이 조시대 이런 말 승 신 있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세상에 펀댄 그 용 아는 것만큼 보인다. 쉽게 말 아 아니 즉 위 위한다 참 으로 보게 된다. 이걸 우리나라 그냥 반대 관계 뼈 용 박사 얘기 아는 것만큼 보인다. 여기다가 이렇게 성 특징은 뭐가 되냐. 이거 없는 거 했거든요. 꼭 그렇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자는 자세한 상자예요. 아는 것만큼 더 자세하게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 안 보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강이라는 작가 때문에 작가님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운이 좋죠. 이 작가 훌륭한 작가님이 노벨목사 타지 말아보고 없잖아요. 그 한강에 탔는데 그거 잘 알자시피 베치테리안입니다. 베치테리안 채식주의 채식주의 베치테리안 베치타블 채소라고 채식 채소는 이렇게 해서 소 기억이 안 나요. 성장 채소 채소 이거 가지고 이게 이게 왜 묶고상 탔잖아요. 노벨 싸우 노벨상 타기 전에 16년대 2016 2016년대 제가 산거예요. 사서 읽었죠. 이분이 이분이죠. 이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훌륭한 분이 앞 계시지만 요즘 시집 같은 안 팔립니다. 한 100억 원 돈 100만 원 한 250만 원 100억 원 친지자들이 나날 없고 해요. 시집 안 팔립니다. 대주나 대주나 여러 유명한 분을 팔린 프레이드 그러나 지금 한가위는 작가가 1억 4천 아니 13억 을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단박에 이 책을 지금 없어서 못 사요. 저는 8년 전에 산거지만 지금 쉽게 없습니다. 책이 세계적으로 문화가잖아요. 그 인생은 인생은 얼마입니까? 때부자 되어버렸죠. 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문학을 함으로써 인생 폭이 늙어지고 기피가 있어지고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문학은 소설 써야만 되고 시를 써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한글씨는 한글씨는 노인들분한테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봉사입니다. 10년차 좀 강의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시 그러니까 배불러서 그런 거 환장하는 식으로 논절이 와서 듣다가 나중에는 제가 안 나오면 오히려 궁금해할 정도로 재미가 있었죠. 그렇게 됩니다. 폭이 넓어지거든요. 방금 방금 안을 막고 말한다. 또 제가 한식을 하게 된 내용은요. 훌륭한 훌륭한 우리 시인들이 하도 많아서 내가 원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파고든 것이 중국의 유명한 한시들을 우리 식으로 좀 고쳐서 한국적 한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제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말에요. 중국말에요. 부 입구자죠. 중 무궐중자죠. 여 같다 이럴 말이 있습니다. 구중녀골면산 또 심심 여도 같지만 같은 약 같은 약 같은 약 반복해서 안 쓰는 거니까 가능하면 요 황화수 무슨 말이냐 오로지 이 귀둥아리는 골른산처럼 무겁게 하라 또 마음뽀은 황화수처럼 깊게 하라 철옹 그것이 엿 연 중국식이에요. 중국의 골른산이 있는 건 없어요. 상징적입니다. 원래 천륜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해야죠. 자기들은 내세우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골른산이 써야됩니까? 이런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다가 골른산을 안 쓰고 여기다가 골른산을 안 쓰고 여기다 싸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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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백두산은 어때요? 되지요? 우리는 골른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백두산이어야지.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적이에요. 다른 거 비싸고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한마스 꼭 해야 돼요? 한강수로 해도 되지. 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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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얼마나 깊은 천지수처럼 마음법을 비비하라. 그것이 한국적이라는 뜻이죠. 이브 far.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면서 시를 뒤두려 3주 했는데요. 시간 있으니까 간단히 오늘까지는 제가 여기서 대볼떨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하겠지만 박목을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시지만 목을이에요 남아내를 먹으려면 이북은 소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김소울 본 이름은 김소울 김정식입니다 김정식입니다 이분 노래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잖아 유명한 노래 있죠 그거 한번 하자 엄마야 누나야 엄마 뭐죠 누나 누이 자자입니다 누이 매고 손이 손 밑에 그러죠 엄마야 똑같이 야야 하려니까 안되니까 뭐냐 해 야 해도 야야 조사 조사 뭐해 자해 자야 강변 살자 거아인거 살자 그죠 강변 강변 살자 자 우리 한자로 우리말이라 자는 그러자 그러고 싶다 여기란 뜻이니까 여기다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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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눈에 강변살라를 치겠다 맞출 표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그러라고 한식이 아닌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식으로 그 다음에 뜰에는 반짝이는 금물의 빛 뜰 뜰은 보통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뜰 찬정이죠 뜰, 찬정 정 그죠 찬정 뜰에는 뜰 앞에 있는 반짝이 나는 차 안이시죠? 차는 이 차는 빛날 찬자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구수록 절히면 그 뭐예요? 모래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이렇게 써요 이것도 빛날 찬자고요 이렇게 분화자 안 쓰고 여기다 구수록 절히면 인구망베이라고 구수록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찬 찬 빛날 빛날 어차피 금나들 뭐처럼요 금모래 금모래 금사 빛 과 그지어 금모래빛 금모래빛 그러죠 그대로죠 다행히 우리 불만 작가분이 압도 계시지만 우리 한분 가 60%가 한입주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자로 붙여나가도 됩니다 그쵸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뒷문 밖에는 갈리브 노래 뒷문 밖에는 호흡문이죠 호흡문 호흡문 밖에죠 왜 갈리브 갈리브 노원구올때 노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원구도요 원래 여기가 서울 자리가 백악이라는 자리에요 노원구 저쪽에서 쭉 그렇게 거기도 서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안산 안산은요 이 안자입니다 안장 안장 말안장 말안장 같이 생겼다 안산이에요 안산 망원동벌 쪽 그 다음에 용산 쪽으로 이렇게 네 군데를 서울 잡으려고 준비되셨습니다 여기다가 백악악하셨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뭐냐 여기 침이 버렸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 가면 이놈이믄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옆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동대문가 동쪽으로는요 산이 없어요 우리가 내사산 그리고 외사산으로 그럽니다 내사산은 북악산 남산 그 다음에 인왕산 인왕산, 락산, 내사산, 외사산은 안산, 영주동 뒤에 아차산, 보악산, 관악산, 외사산 내사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백악이라는 자리를 서울로 만든거에요. 아까 4군데 중에서 고른거에요. 자 그래서 농구만을 내어주고 노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됐습니다. 노역이죠. 노입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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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누나야. 똑같이 강변살자죠. 될 수 있으면 같은말을 안쓰리려고 하니까 헛속지 욕구는 맞지만 이 변자는 약자입니다. 욕구 강변. 욕구는 살자죠. 욕구 강변. 욕구 강변. 욕구 강변. 욕구 강변. 될 수 있으면 같은 글자를 안쓰도록 해야되는 것이 한시의 기본이니까 할 수 없이 써야 할까 써요. 이것도 이렇게 아까 찬찬 이렇게 이렇게 쓴 것은 강기였습니다. 단시에. 그러나 이렇게서는 똑같이 넓게 쓰면 안되는거에요. 강감은 안써야되요. 그러나 보세요. 이 늑자 속지방. 선불로. 광.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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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길게 빼야 노리가 어흥을 걸까 아니요. 그리고 딱 맥힌거. 맥힘은. 예를 들어서 가라. 이러든지. 딱 맥힘은 그건 암을 했다고 소리가 안합니다. 잘 아시지만 암을이란게. 이 암을 말합니다. 운을 달았다는 뜻이죠. 운. 노래를 길게 빼앗도록 운을 달았다. 그래서 암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월 김정식 선생의 시를. 우리 한글 시를. 한한시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암을 달았으니까. 한시와 비슷하다. 요거지 말라. 우리가 만들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동요 같은 거. 이런다면. 잘 아시겠지만. 박목을 선생은. 흥무관을 했으면 했으면 했지만. 말년에. 좀. 변질돼 가지고. 후인들은. 후배들한테. 좋은 말은 안 됐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은 훌륭해 둬가지고. 박동규로. 서울대 교수님. 그 아드님이. 그리카바로. 할 때에도. 그렇게. 그렇게. 기나를 안 봤지만. 사실은. 포각들한테. 상당히. 좋은 모금을. 못해요. 제가. 계속. 따끈따끈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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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 발을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만 강요했거든요. 월요일날은 안 된대요. 그러면 다시 두 발으로 해라. 거기도 장소가 크지 않아서요. 40일 정도 안 돼서. 그렇게 해서 벌써 배우고 싶었는데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